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. 저희가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. 바로 12월 27일 블랙핑크의 첫 번째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 블랙핑크 더 쇼가 열립니다. 오랜만에 블랙핑크와 함께 무대에서 신나게 뛰어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는데요. 블랙핑크도 기대하고 계신가요?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콘서트 블랙핑크 더 쇼는 유튜브 블랙핑크 채널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. 이 영상이 끝나고 잠시 후부터 유튜브 블랙핑크 채널에 접속해서 조인 버튼을 누르시고 멤버십 가입을 완료하시면 더 쇼를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 첫 콘서트 팬미팅에 이어 이번 더 쇼에도 BC카드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BC카드 페이북에서 블랙핑크 더 쇼 마이테그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싸인 CD, 아디라스 패딩 등 다양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페이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오랜만에 전 세계 블랙핑크와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저희 블랙핑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. 블랙핑크와 직접 만날 수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그 아쉬움을 날려버릴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12월 27일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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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